지금 네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브이앱으로 나가고 있거든? 네 모아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일단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자고 있었어? 아니요 누워있어요 근데 형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 네 형이 생일이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처단식 강태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현이 차단했고요 갑자기 화나네 나 좀 너무 당연하지 않는 걸 바라고 있는 건가? 어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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